안녕하세요. 배우 이학주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, 마스크 쓰기 등 여러 방역 수칙들을 지키시느라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서 빨리 옛날처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8일부터 JTBC 드라마 공작도시에서 보도국 기자의 한동민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